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보니까 주말에는 대통령이나 보건복지부 장차관 이런 분들이 주중에는 좀 바쁘시더라도 인터넷을 보면 여론 동향은 알 건데 신문 방송을 잘 안 보는 모양이에요. 바빠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현장 이야기를 전하신 분 내용을 몇 개를 소개하겠습니다. CJ님께서 말씀을 뚜벅뚜벅 계속해서 가겠다는 말씀이신데 중간에 멈추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탄핵 말고는 결과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그냥 의료 시스템이 박살이 나는 겁니다. 의료 시스템이 박살이 난다는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싶은 사람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냥 국민 수준에 맞는 시스템을 갖게 되는 거라고 봅니다. 연 대통령도 결국 국민이 뽑았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멈추기가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현재로서는 쉽지가 않을 것 같네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가는 것에 맞춰가지고 훨씬 더 시스템이 많이 망가지게 되고 그러면 여론이 훨씬 더 극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겠죠. 그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큰 리스크를 안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됐다는 거죠. 이번 사태가 여러분 시작됐을 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의과대학을 진학을 해가지고 예과, 본과, 인턴, 전문의, 공보위, 군의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침부터 밤까지 보는 논문이나 교과서나 문헌이나 이런 것이 다 과학입니다. 과학. 참은 참이고 거짓은 거짓을 배우는 겁니다. 이번 의로정책이 뭘 이야기한 겁니까. 거짓을 참으로 받아들이라고 젊은 의사들에게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검사 출신이나 관리 출신들은 문과 출신들이기 때문에 우회에서 지시하면 참을 거짓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거짓을 참으로 만들 수 있는데 젊은 의사분들은 과학을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인체를 다루는 사람들이고 병을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참은 참이고 거짓은 거짓인 겁니다. 참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 참이 되는 것을 그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협함이 여러분들 해결될 수 없는 겁니다. 지금도 조기용 장관께서는 돌아와요 전공의를 외치지만 왜 근본적으로 전공의들하고 여러분들 조기용 장관이나 박민수 차관 사이에 깊은 간격이 있는 걸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관료 생활을 오래 하다 보게 되면 사바사바도 잘해야 되고 좀 비굴해야 되고 위에서 뭡니까 좀 적당히 조정해 그렇게 하면 뭡니까 참과 거짓을 중간으로 만들 수 있고 거짓을 참과 중간으로 만들 수 있는 그게 대개 문과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관리 생활을 하면 그게 몸에 배이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도 검사 생활을 하면서 피의자 있으면 제가 있으면 제가 이런 100% 드러낸 게 아니고 제가 있으면 죄를 깔 수도 있고 그냥 덮을 수도 있고 그냥 있는 대로 드러낼 수도 있고 부풀려가 뭡니까 뻥튀기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다 살아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산 방식으로는 젊은 의사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젊은 의사들은 그냥 제 용으로 표현하면 그냥 올고전 겁니다. 왜 과학을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 해가 아니고 뭡니까 십몇 년 동안 계속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과 거짓이 명확한 의사들에게 거짓을 참이라고 강제하고 명령하고 지시한 데가 이런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것 오늘 혹시 방송을 조경 장관이나 박민수 차관에게 전달할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이 이야기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돌아와요 부산항을 백 번 외쳐도 전공이 되느냐 의대성이 안 돌아온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거짓을 참으로 받아들이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 여러분 엄청난 격차가 있는 겁니다. 나는 단박에 이야기했거든요. 나는 왜 여러분들 전공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지 아니 사기를 뭡니까 진품으로 받아들이라고 사기를 저지른 걸 진품으로 받아들이냐니까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은 시작부터 패배하는 게임인 겁니다. 그 사람들은 판단착오를 해 가지고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했지만 전세 판단을 그렇게 하면 백전 백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고생을 하는 겁니다. 이길 수 없는 게임인 겁니다. 왜 이길 수 없느냐 거짓을 참으로 둔갑시켜서 받아들이라고 하니까 젊은 애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나가 받아들일 수 없는데 내보다 훨씬 더 사회의름 연륜이 짧고 때가 덜 묻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들 거짓을 참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데 나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아래 집단들의 아수라자 팡입니다.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밀어보닌 용산 대통령실 완장차고 의사를 악마화한 장관 차관 공무원들 용산 눈치 보느라 모르는 척하는 국민의 힘 망할 때까지 지켜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정부 장르단에 노란한 언론 무지성과 물개 박수치고 의사 욕하고 있는 국민들 고려말에 나라가 망할 때 모습인 듯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잘 쓰셨네요. 모든 시작은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밀어붙인 용산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완장차고 의사를 악마한 장관 차관 공무원들 도대체 국민을 뭐로 보니까 국민을 그렇게 이름들 갈라치기를 해가지고 한 집단을 그렇게 몰매를 두드리게 그렇게 하는 거가 아무리 이런 정치가 뭔지 모르겠지만 행정이 뭔지를 모르겠지만 인생들을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이 먼저 돼야 되는 거죠. 자기 나라 이런 국민들이지 않습니까 국민은 보호해야 될 대상인 거지 한쪽이 다른 쪽을 두드리게 펴도록 그렇게 조장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유인해서 되겠습니까 용산 눈치 보느라 모르는 척하는 국민의 힘 망할 때까지 지켜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얼마나 이런 더불어민주당을 표정관리에 좋겠습니까 지발로 죽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상한 데가 거의 없어요. 금년에 간호대 졸업생이 2만 3천명이네요. 어마어마하네요. 의료기사가 1만 1천명입니다. 얼마나 큰 여러분 잘못을 범한 겁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사회생활 첫 발을 완전히 뭡니까 그냥 끝장을 낸 거지 않습니까 간호대 졸업생이 2만 3천명이면 그 가족들이 또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의료기사를 내면 만 1천명이면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 적으로 돌려놓은 겁니다. 의과대학은 2, 3주만 학업에 빠져도 자진 유급해야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전국 의과생들이 한 학기를 쉬었는데 어떻게 진급하고 의사고시를 칠 수 있겠습니까 창창이 젊은 수만 명의 의대생과 수련이 전공의들의 인생을 지체하게 만든 사람들 반드시 역사적 심판과 도의적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 정도로 이런 공부가 빡센 겁니다.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본인들이 모르겠죠. 모르면 배우려고 해야 되죠. 처음에 군의관과 공모의가 부족하게 된 시작은 의학전문대학원 때문입니다. 4년째 대학을 졸업하고 군 복무까지 마친 사람들이 대부분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그 당시도 의료계는 이렇게 될 거라고 끊임없이 반대했지만 의학전문대학원을 굳이 만들었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들은 입학 당시 남자들은 26세 나이가 이미 30대 들었었기 때문에 많은 졸업생들이 전공의를 하지 않고 그냥 일반의로 미용 쪽으로 가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예능, 체능을 하는 사람들이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지나가는 등 집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의정원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도 의정원 초창기에 의대, 미대에 나와서 의정원에 가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여러 부작용을 겪고 나서 결국 의정원을 없애게 됐습니다. 이런 사연이 있었네요. 군의관하고 공부관이 부족하게 된 것이.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제가 사람들이 무지막지하다고 본 것은 지금 공중복원위에 여러분들 근무 시간이 복무 시간이 38개월입니다. 정식 복무 시간이 36개월이고 훈련을 2개월, 3개월 그냥 공짜로 집어넣어 가지고 일반 평사원들이 18개월 하는데 나라가 3년 2개월 정도를 젊은 사람들을 그냥 군에 묶어놓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짓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거 보고 조선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나가 없구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부당한 일들을 오랫동안 해봤을 겁니다. 언제부터 38개월 근무를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나갈 때는 소위 중의를 주는 것도 아니고 이병 제대를 시키는 겁니다. 진짜 개뜩 같은 나라인 겁니다. 내가 이거 보고 왜 38개월인가 궁금했거든요. 36개월 더하기 훈련기간 2개월 합쳐 38개월 근무시키고 나갈 때는 군의관들을 다 이병지 이런 부처가 내보내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아니고 그냥 조선입니다. 조선. 조선입니다. 조선. 조선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완전히 뭐죠. 의로계를 그냥 뭡니까. 그냥 뭐처럼 본 겁니다. 38개월 이상 의무복무를 해도 제대할 때 이병 제대입니다. 이 아트3779님이 얼마나 이름 열이 받았으면 공보이 36개월 훈련기간 2, 3개월은 그냥 공짜로 집어넣습니다. 합계 38개월 이상 의무복무 해도 3년 2개월 의무복무 해도 이병 제대를 시킵니다. 저 이번 처음 알게 됐습니다. 제가 어떻게 국가권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여러분들 나쁠까 나갈 때는 여러분 당연히 소위나 중위 정도 여러분들 영광급 대접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38개월 부려먹고 이해관계가 당장 관련되지 않은 사람이지만 너무나 부정이 안 큽니다. 부정이. 사람은 저마다 여러분 다 정의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런 제도를 어떻게 이런 제도를 그냥 내 같으면 부끄러워서 여러분들 못하겠는데 완전히 그냥 뭐죠. 의대생들을 그냥 노예 부리듯이 뿌렸네. 이분은 왜 이런 식으로 막 나가는지 의사협회가 27년간 뭘 했는가요. 한 명이라도 정언했는가요. 어떤 국민이 이를 지지하겠는가요. 오히려 의약분업하면 400명을 줄였다는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래서 국민을 돌아서게 한 것인데 왜 대통령을 비난한지 이분 다시 보게 만드는 거 이런 분이 엄청 많습니다. 이분 27년간 인구정가율이 1.1%고 의사정가율은 300%입니다. 인구는 그대로고 의사수는 3배 늘었습니다. 한 해 의사가 3천 명씩 늘어나는 의사정가율 세계 1위 나라인데 인구 소멸 국가에서 왜 의사를 늘려야 됩니까. 폐교된 서남의대 100개는 나와야 정신 차릴 건가요. 날이 갈수록 이제 사람이 줄어드는데 애는 안 낳고 의사만 막 그냥 뭐 한 몇 명입니까. 3천 명에다가 생각들 못하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외과의사 전성기는 아마 40대 후반데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일 겁니다. 복잡하고 긴 시간 수술할 체력까지 갖춘 시기는 딱 그때 붙입니다. 40대 후반 이전은 약간 미숙하고 50대 후반되면 눈도 흐려지고 체력도 떨어집니다. 그 시기 이후에는 간단한 수술은 가능하지만 길고 복잡한 수술은 피하고 싶어집니다. 현직 의사분께서 굉장히 귀한 이야기를 하셨네요. 외과의사 수명이 굉장히 짧을 거라고 봤거든요. 사람은 자기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젊음이 아주 짧다는 것을 본인 체험을 통해서 느끼거든요. 여기 정확하게 말씀하셨네요.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 외과의사가 전성기라는 겁니다. 이미 50대 중후반이 가게 되면 일단 시력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4시간, 5시간, 6시간 초집중도를 유지하여 여러분들 수술 집도하는 것이 엄청난 여러분들 일인 거죠.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짧은 겁니다. 50대 후반 되면 눈도 흐려지고 체력도 떨어집니다. 예외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가 다 이런 과정을 꺾어가는 겁니다. 외과의사 전성기가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네요. 흉부외과 전공인은 흉부외과 환자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특유의 전문성으로 병원에서 온 온갖 다른 진료가에서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을 도와줍니다. 기관 삽관이 유난히 어려운 환자 도관 삽입에 여러 차례 실패한 환자가 있을 때 흉부외과 전공인을 주로 부릅니다. 말하자면 흉부외과 전공인은 대학병원에서도 구원투수 역할을 합니다. 여기 이제 한 분께서 정권이 바뀌어도 더하면 더했지 도진 개진이란 희망이 없다는 게 슬픕니다. 훨씬 심하겠죠. 그래도 윤 정부가 더 괜찮았던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 사람들은 막무가내로 밀어붙일 테니까 선거를 못 지켰으니까 우리가 오늘 한 의사분께서 재미난 이야기를 했는데 임진왜란 당시에 조선 도공들이 끌려가서 자진에서 돌아오기를 거부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조선조 시대 때 도공들은 굉장히 천시했죠. 수탈의 대상이었습니다. 일본의 여러분들 끌려가서는 사람 대접을 받았지 않습니까 가장 인상적인 부분 가운데 하나가 조선 도공들이 자기를 만들게 되면 일본의 여러분 그 당시에 막부 시대일 겁니다. 그 시대에 자기 이름을 여러분들 작품에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했죠. 자기 이름을 자기 이름을 남길 수 있도록 조선시대의 도공들에게 상품값을 주지도 않으면서 활당력을 매년 나라에 받주라고 했던 때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본에 끌려간 도공들이 돌아오려고 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일본에서 기술자로 인정을 받았고 아무리 기족이라도 꼭 가격을 지불하고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작품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이름을 남기겠죠. 조선에서는 단 한 번도 그런 대접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중환자실, 외가계, 응급실, 소아과 등에 매겨진 진로수가가 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데도 너희들이 알아서 해 너희들 돈 많잖아 라고 말하며 책임을 안 지는 이 나라 제가 1986년대에 인턴을 할 때 한 시간가량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CPR이라고 이분들이 이야기하죠. 그 숫가를 받는데 그 당시 3천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의사가 두 명의 간호사 두세 명을 붙어서 땀에 흠뻑 저절 정도로 노동을 했는데 숫가가 3천 원 정도였습니다. 사람값이 참 싼 나라입니다. 이제 인계점에서 사고가 터진 것입니다. 세상에 싸고 좋은 것은 없습니다. 비싸고도 안 좋은 것은 있어도 문화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조선시대에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기 사찰님 말씀처럼 조선 도공이 여러분 일본을 갔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만든 작품이라는 것을 남길 수 있도록 모든 도기에 대해서 자기 서명을 남길 수 있도록 그러면 그만큼 여러분들 뭐죠 지적재산권의 개념이 있었고 기술자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죠. 그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수탈이나 이런 것이 일상화되어 있었으니까 이번에 수탈이나 약탈이라는 그런 개념을 쓰지 않더라도 이번에 대한민국의 고위관리들이 젊은 의사들을 대하는 태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젊은 의사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전공의들을 어떻게 처음에 다루는지 그리고 의과대학생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제압할 수 있는지를 그 사람들이 다 서울법대나 서울대를 나와가지고 행정고시 사법고시를 통과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초창기에 전공의를 진압하면 되고 전공의를 진압하는데 3, 4주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 그런 인식, 사고방식, 태도, 의사결정 과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그치입니다. 그것이 오랜 생활동안 관리생활해온 관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민간을 대하는 태도인 거죠. 관존밀비라는 것이 의식에 굉장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크게 바뀐 게 없는 겁니다. 우리말로 여러분들 좀 쉽게 표현하게 되면 까 까 까 그냥 까 그냥 까라니까 이런 겁니다. 그게 한국의 여러분들 지금 지배 엘리트들이 받은 교육이고 그 사람들이 살아온 방식인 겁니다. 그거를 저는 본 겁니다. 그리고 경악하지는 않았습니다. 본래 그게 우리 모습이니까 그게 우리 모습이고 양복 이름 입고 넥타이 맸지만 안에 흐르는 피라는 것은 문화적 유전자랑과 크게 바뀐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놀라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마음은 아픈 거죠. 의대생들이나 전공의들은 지나치게 착실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무자비하게 다룬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외관은 많이 커지고 좋아졌지만 의식이라는 것은 참 아직도 이렇게 그런저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